I'm the one I should love in this world 빛나는 나를 소중한 내 영혼을 이제야 깨달아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순간이 있다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존재했고 어느 골목, 어느 교차로를 지나도 결국 여기에 다다랐을 거라고 믿게 되는 그런 순간 차 안이 되게 호흡스럽게 되니며 위원장님 내일 시중은행 보도 발표로 인한 공식 발표가 있으실 예정입니다 언제나 항상 대한민국은 그래 왔어 1%가 경제를 지배하지 버스 공식 발표 경제 흥립 동그림 우선 자 여기 진지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나 보는데 아 seen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문이 열리고요. 과연 어떤 분들인지 기대가 됩니다. 어떤 분들이 도착을 했을까요? 좋았어요. 잠시 후 결혼식이 시작될 예정이니 시작합니다. 진짜 행복합니다.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행복하게 노력을 할 수 있어요. 한 공간에 저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저희도 무대 위에서 더 행복하게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1%가 경제를 지배하지. 1%가 되는데 1%가 되었을 때 1%가 다행이다. 2%가 지지하는 것입니다. 2%가 다행이다. 2%가 다행이다. 저희도 됐는데 사랑해요 CPR, DP 준비해주세요 인투베이선도 물렸어 슛 인투베이선도